2015년 3월 환경평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호흡에 필요한 물질에 공급되는 과정, 그리고 조직세포에서 일어나는 ATP 합성 과정. 자, 한번 볼게요. 가부터 닭까지는 각각 호흡계, 순환계, 소화계라는데 여기에 매칭을 시켜보면 일단 영양소를 흡수하는 애가 소화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산소를 흡수하는 애가 호흡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호흡계와 소화계를 통해서 얻어낸 영양소와 산소는 순환계를 통해서 조직세포로 보내지게 되죠. 그럼 조직세포 안에 세포소기관에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영양소와 산소를 이용해 세포호흡을 하게 되고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에너지, 그 에너지가 열 혹은 이렇게 ADP를 ATP로 합성하는 작용에 사용하게 된다. 이 기억의 과정은 내가 에너지를 이용할 때 분해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수축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물질을 합성한다거나 이럴 때 에너지가 필요하면 기억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보기로 가죠. 소장은 소화에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화계에 속한다 맞는 말이고요. 나는 호흡계이고 다는 순환계 맞죠. 기억의 과정에서 생명활동이 이용되는 에너지가 방출이 되게 된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정답이라서 오버인 정답이 되겠네요.